날씨가 제법 많이 무더워졌는데 거의 한여름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름밤에 숲속을 한번 촬영해보기 위해서 나와봤는데 나무가 굉장히 두껍네요. 어떤 곤충들이 있을지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기가 저쪽이 죽네. 이건 뭐야? 곡등이 아니지? 곡등인가? 여러분 이거 곡등인가요? 곡등이 아니죠 이거? 곡등이처럼 생겼냐? 이 분은 뭐예요? 이건 또 뭐야? 진희대 저건 뭐야? 민달팽이까지 있었어 우와 벌레 다 있네요 진짜로 사슴물레도 우와 사슴물레도 실제로 처음 봤어 와 대박이다 와 여기 너무 큰데? 대박이다 와 여기가 집단 소식집 같은데 여기가 진짜 크다 문이 나뭇잎이다 문이 나뭇잎이다 제가 알기로는 얘네들이 나무 수액을 빨아먹고 이렇게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수액을 빨아먹으면서 지금 먹이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좀 잊고 있어. 좀 잊고 있어. 이리 와. 수집나 보네. 수집이 많아요. 고거서 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나무가 되게 정말 주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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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